안녕하세요. 대마중국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는 제목의 쭈피도서 회화 연습편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중국어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 그걸 생활중국어라고 하는 겁니다. 서면화가 아닌 구어채 즉 회화 쭈피책에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간단하지만 자주 쓰는 말들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중급 수준 이상이신 분들도 이 영상으로 중국어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풀러 한번 가볼까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쭈피는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 니니와 함께 바닷가에 왔어요. 자오비와 바바마마 그리고 매매 니니 같이來到海변 쭈피와 바바마마 그리고 매매 니니 같이來到海변 여긴 정말 너무 재밌어요. 엄마는 모래사장에 돗자리 하나를 깔았어요. 아빠는 파라소를 펼쳤어요. 그는 벌써 수영받을 입었어요. 그는 벌써 수영받을 입었어요. 바닷가에 왔어요. 바닷물이 차올랐어요. 하이수이 장상라이라 하이수이 장상라이라 하이수이 장상라이라 하이수이 장상라이라 하이수이 장상라이라 그는 신나며 큰소리 쳤어요. 다 칼신드 따져 다 칼신드 따져 다 칼신드 따져 저 수영하러 갈래요. 와야우취 요용 와야우취 요용 와야우취 요용 쭈피는 바다로 달려가 물보라를 쫓으며 놀았어요. 파도가 칠 때마다 그는 팔짝 뛸 수 있었어요. 맨치 하이랑 다과 라이 드시오 타도우회 탈이자 맨치 하이랑 다과 라이 드시오 타도우회 탈이자 맨치 하이랑 다과 라이 드시오 타도우회 탈이자 니니는 작은 웅덩이에서 물놀이 하는 것을 좋아요. 니니는 친환 다이자이 못 진성은 하나 쳤어요 接着 칫빈拿着 鏟子和水桶 在沙滩上 蓋了一座 漂亮的城堡 接着 칫빈拿着 鏟子和水桶 在沙滩上 蓋了一座 漂亮的城堡 接着 칫빈拿着 鏟子和水桶 在沙滩上 蓋了一座 漂亮的城堡 두두야 너는 이상의 왕이란다 두두 你是 저座城堡 的国왕 두두 你是 저座城堡 的国왕 두두 你是 저座城堡 的国왕 다행히 一座城堡 一座城堡 他们还带了 윗毛球和 土派 他们还带了 윗毛球和 土派 니 니喜欢球拍,一直抓着不放 니 니喜欢球拍,一直抓着不放 간신 먹으시카 니트였어요 吃点心的时间到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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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치페게 과자 몇 주걱을 줬어요 妈妈给了巧比几块饼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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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니 니에게 과일 퓨레를 먹여주었어요 爸爸为你吃过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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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야, 너가 나한테 과일 퓨레를 주면 내가 너한테 과자 한 조각 줄게 니 니 니给我 치고니 오게니 이块 빙가 니 니 니 니给我 치고니 오게니 이块 빙가 니 니 니 니给我 치고니 오게니 이块 빙가 바다 물이 빠졌어요 추피는 축축한 모래사장에서 꼬막과 맛조개를 찾았어요 카욕비는 슈루루더 사탄상 寻려 한지和 청지 그는 꼼꼼히 살펴봐야지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끄집어냈어요 랑호 바다 문 와츄라 랑호 바다 문 와츄라 랑호 바다 문 와츄라 추피는 암초위에서 매우 많은 홍합을 발견했어요 랑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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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 취비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작은 개가 암초 밑에서 기어나와 도망쳤어요. 취비 조진시 요이 쥬 샤오팅시의 종자실 샤면 터뜨라 류졸라. 취비 조진시 요이 쥬 샤오팅시의 종자실 샤면 터뜨라 류졸어. 취비 조진시 요이 쥬 샤오팅시의 종자실 샤면 터뜨라 류졸어. 취비는 띨채로 새우를 잡았어요. 취비 용 랄위왕 쥬 샤오팅시의 종자실 샤면 터뜨라 류졸어. 취비 용 랄위왕 쥬 샤오팅시의 종자실 샤면 터뜨라 류졸어. 취비 용 랄위왕 쥬 샤오팅시의 종자실 샤면 터뜨라 류졸어. 아빠, 빨리 양동이 좀 가져다 주세요. 아빠, 빨리 연락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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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새우를 너무 천만히 잡았어요. 쥐피 대단한데? 이따가 우리 새우 삶아서 먹을 수 있겠는걸? 쥐피는 이 새우들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쥐피는 이 새우들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작은 웅덩이에 다시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곳에는 산호와 말미절이 있었어요 주피는 소라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가 소라를 귀에 대었을 때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쥐피는 이 새우가 달라요 그가 바다 소리가 들어오면 러가 들린다라고 Panel 아빠, 저 이거 집에 가져갈래요. 아빠, 저 이거 집에 가져갈래요. 그런데 우리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먹으면 안 돼요.